제가 이제 경제학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해놓으니까 이런 현상들도 이제 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자기 일이나 좀 잘하지 왜 의료 문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야기하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하고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좀 많이 다르죠 젊은 날 이렇게 경제학을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현상을 보게 되면 그 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돈이 안 나가더라도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를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튜브라 달리 이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이 한국의로는 현재 체제가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경한 그런 권력을 갖고 가격 통제를 실시하면서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이제 의료가 완전히 정치화 되어버린 거죠 숙가 결정도 로비를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더이 덕을 주고 이제 의료 제도의 정치화 현상이 아주 심해진 초기에는 좀 순수했겠죠 그런데서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휘들어온 겁니다 병원 경영자들은 그 앞에서 거의 벌벌 뜰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현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는 지속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그동안 많이 잘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쉬운 것은 다 이제 나라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도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 장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약점을 보강하고 강점을 이제 더 확장하는 식으로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눈설미가 빠르고 이를 후다닥닥 빨리 처리하고 좀 진치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복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니까 한국 의료의 굉장히 큰 강점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데 비교해 가지고 의사수가 좀 적다는 겁니다 그건 일본과 비슷하고 그런데 다행히 의사수가 적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광활한 대지위의 여러분들 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은 그런 밀집된 제곱킬로미터당 의사수의 분포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갖고 있는 의료 제도는 의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던 거거든요 그 강점을 윤정부가 관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따라가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강점을 스스로 파괴를 한 겁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지금 대학병원에 계신 분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언급실 위기가 왜 그렇게 심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비유적으로 대학병원에 주방장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보거든요 수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 전공위가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를 식당에 주방장만 남은 꼴이다 그러니까 외래 진로도 밀리게 되고 또 그다음에 언급실에 환자들 치료도 밀려가는 거죠 2025년도에 정원을 중지하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2026년부터 논의를 하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의 수술하는 의사 필수의로의 완벽한 붕괴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로가 그냥 전멸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로가 붕괴가 되는 거죠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윤정부가 남긴 전혀 그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4주 정도가 되면 전공위들을 제압해서 다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관료들의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장 미묘한 그런 심성 같은 걸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로가 망한 겁니다 그동안 쭉 망해왔는데 그걸 계속 덮었죠 덮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한 겁니다 그럼 망하는 게 뭐요 그냥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로에서 다 탈출해버린 겁니다 전혀 박민수나 윤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관료적인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대한 겁니다 그냥 2025년도 정원 발표하고 그냥 강행하게 되면 목구멍이 푸도층인데 저거가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비교적 생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전공의들이나 그다음에 좀 자유로운 의대생들이 어떻게 리액션 반응할지인지를 전혀 계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제 수시 입학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총 의과대학 정원의 한 62%인가 4%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논의가 없고 그냥 정부가 스스로 테로를 그냥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냥 다리를 이제 정부가 더 이상 테로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물러거나 이렇게 할 그게 없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꼰대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면 9월 달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1960년대생 중심으로 저연배입니다 저연배나 좀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꼰대 기질이 강한지 자기 중심적인지 어떻게 권력 중심적인지 민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댄통당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발생하는 언급실 셧다운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윤석열이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다른 손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공언에 윤정부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죠 테로를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항상 관을 지배하고 피위자를 족치든 그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서기 좋아하는 윤 대통령 절대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아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럼 못 나서는 겁니다 그 잘난체하는 가우잡기 좋아하는 대통령이 안 나서지 않습니까 벌써 나섰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가우잡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건들건들 안 나서지 않습니까 아래 것들이 다 좀 처리해봐라 아래 것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오직고 이런 급했으면 수련을 안 받아도 그냥 전공이 한글로 치겠다 수련 공백을 메워주겠다 특혜 조치를 취하겠다 어마어마하게 초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바깥으로 싸우이지만 또 안으로는 다 형님 아워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는데 그럼 이제 뭘 좀 줘야겠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주는 대신에 뒤로 또 뭘 좀 챙겨줄 거 아닌가 서로가 그런 것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의사들이 들어오게끔 그 의사들이 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의사협회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협회가 수능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원이들 다 문 열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협의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이미 게임은 이제 그냥 모든 것은 다 윤석열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뭐 언급실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런 것은 이제 그냥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원인이 뭔지를 차분히 따져가지고 완급을 조절해서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돌아가는 걸 보면 겁은 날 겁니다 민심은 계속 악화될 거고 의료현장은 점점 악화될 겁니다 벌써 지금 자료 나온 걸 보니까 일주일 전하고 일주일 후가 지금 언급실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다 여러분 인생에서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게 그냥 그동안 살아온 대로 이번에 저질렀고 저질렀 대로 대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윤 대통령이 살아온 대로 이번에 한 겁니다 이번에 박민수 차관이 그대로 살아온 대로 30년 살아온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지금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방송 내보내면은 비난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간이 그냥 시간이 타임 토크라는 표현을 쓰죠 시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불편한 분이더라도 시간이 이제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시간이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